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이드 주찬입니다. 이번에 제가 알타보이즈라는 뮤지컬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회가 왔습니다. 여러분들 따뜻한 겨울 되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알타보이즈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hö 겁니다. 알타보이즈의 신형입니다. 참고로 전 부교에요. 하지만 공연 때까지는 카톡링 가려고요. 여러분 이게 기도 하나입니다. 이 하나의 기도 하나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루쿠는 이렇게 해서 많은 기도들을 위해서 개가천선을 했을 때. 한 번만 볼게요. 아니 물고 있을까요? 네, 이런 식으로. 네, 그런 식으로. 네, 거울차일드의 Y, 성윤이자 루크로 돌아온 Y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알타버즈의 루크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점이 표현하고 싶으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고 정확한데 이 마음이 100%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우리 니스들 저의 첫 뮤지컬 알타버이즈의 루쿠 역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루쿠로 돌아올게요, 안녕.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알타버이즈의 친구들을 찍는 건데요. 그래서 지금 의상도 굉장히 캐주얼로 입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무대의 컨셉이었다면 이건 공연 전의 느낌입니다. 공연 무대 전! 기분 좋다! 하나! 카메라 보고 약간 웃어주고! 그렇지! 하나! 둘! 편하게! 어? 이렇게! 편하게! 너 왜 이렇게 먹었는데? 말장자 해준다고! 형한테 장난 걸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방이 있으면 되겠네. 형 오늘 쇼파에서 자고 있던데? 어제인가? 아, 빨리? 너무 얼마 피곤하는데? 쇼파에서 자. 아, 쇼파에서 자고 있었어? 쇼파에서 자고 있었어. 아, 깜짝이야. 제가 절대 안 마음 감이 아닌가 봐요. 기계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. 아, 깜짝이야. 음! 으흐! 소리가 이래. 군명이 졸요했는데? 조용히 해주세요 저 촬영하나요?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렛츠고! 오 이거 스우츠 아니에요? 이거 최생화야! 이거 깻잎 아니에요? 저한테 저볼게요 수고하십쇼 착해지기 직전입니다 4제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오셨습니다 악뚱인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드릴까요? 잠시만요 확인 한번 볼게요 저 바빠요 분명히 마크는 남부담당이라고 그랬는데 왜 제 파트가 제일 높은 거죠? 제가 만약 이번 뮤지컬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목 컨디션을 잘 보존한다 하면 성공입니다 사실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이번 계기로 제 보컬 실력이 한참 다 잠시만요 오늘 우리 만남은 운명 저 바쁩니다 죄송해요 시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만남은 운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죄를 고해성사하죠? 다섯 그릇이면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? 뷔페? 뷔페 다섯 그릇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? 뷔페 다섯 그릇이면 적게 먹는 거 아닌가요? 많게 먹는 건 알지 않아요? 공연 공연이에요 아 오케이 오늘 포스터 촬영을 앞두고 뷔페 다섯 그릇을 먹고 온 채 똘만똘하게 약간 장하시는 모양이네요 맞죠 맞죠 그게 딱 나왔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와 그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게 뭐였죠?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고해성사를 하고 오셨어요? 궁금해요? 네 궁금해요 진짜? 안 궁금합니다 무슨 고해성사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차를 타고 왔다는 점이 정말 너무 많으셨네요 환경 오염에 좀 주된 원인이죠 원인을 일으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고해성사를 하고 왔습니다 뭐였어요? 저는 오늘 촬영이 있는데 그 뷔페에서 다섯 그릇 먹고 온 거예요 아 많이 쳤네 고해성사 하고 왔습니다 고해성사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조용히 해야 하는데 복사복을 입었는데 크게 말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니까 이것도 죄예요 네 조용히 해야 되는데 조용히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잘 이렇게 입고 찍고 있는데 이제 단체 것도 남았고요 네 이제 볼락을 듣고 남았으니까 잘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되게 후딱 후딱 받아서 찍고 아니 쉬고 일찍 연습하고 어딜 또 업무가 불러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좀 더 가 그래 여기는 알타보이즈 연습 현장입니다 저는 항상 안무 연습 중인데 콘서트급으로 힘든 거 같아요 힘듭니다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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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리고 바깥쪽 담으면서 스탑! 위가 말다염한 빵! 멋지시면 되겠습니다. 네. 2번 전자레오마아이뤄하여라곴만 해서 스탑! We are the old Terrell before u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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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가수 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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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무는 100% 현재 돌아가세요 돌아가셨다. 마지막으로 한 번에 확인만 한 번 볼 것 같아요. Sin is believin' sin is believin' 떵떵 네 세 Vous Leavis 세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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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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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른 거 목소리가 안 되는데 랩 랩 지금 요바구 내 나 본게 이 소화여 요소감여 시계까지 모두 신나게 마셔 체크한 모습이 보이지 그대 옷을 겹혀줄 끈 잘라버렸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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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무리를 걸어 내게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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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에다가 그냥 힘차게 불러주세요 넵 나의 얘기 들어봐 뭔가 뭔가 눈물의 정 중 깨끗한 좀 힘내요 아, 또 연습을 좋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다 상담하시기까지 다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